제 4장 3단계 실전 모의평가 제 1회 지금부터 구슬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. 답변은 문장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긴장하지 마시고 아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세요. 1번 주어진 글을 눈으로 읽어 보세요.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말해 보세요. 이 축제는 언제 개최되나요? 2번 이 축제는 어떻게 시작되었어요? 이 축제에서 어떤 행사가 가장 인기가 있어요? 3번 여러분이 한국에서 가본 축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. 여러분의 고향에도 축제가 있지요? 고향에서 가본 축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. 사진 속에 이것은 무엇이에요? 이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?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어떤 정보를 얻나요? 여러분의 나라에도 이런 것이 있나요? 그것에서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? 5번 다음 메모를 보고 수리센터 직원과 대화를 해 보세요. 1번 상황 고객님,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어떻게 고장이 났나요?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. 제가 살펴볼게요. 네, 그러면 수리해 드리겠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수리해 봐야 하지만 아마 15만 원쯤 될 것 같습니다. 고객님의 실수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수리비를 내셔야 합니다. 2,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수리가 되면 문자 드릴 테니까 그때 찾으러 오십시오. 2번 상황 어서 오세요, 고객님. 어떻게 오셨어요? 어떻게 고장이 났나요?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. 제가 살펴볼게요. 네, 그러면 수리해 드리겠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세요?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나서 수리비를 내셔야 합니다. 아마 1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하루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수리가 되면 문자 드릴 테니까 그때 찾으러 오십시오. 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나 반드시 잘 가사지입니다. ET